아 아 그래도 마흔아홉 잘 넘어왔네요 둘 다 되는게 또 목소리가 그런데 저쪽도 그렇고 더 저쪽 더 꼬이고 저도 좀 그러니까 여러 생각 들겠다 괜히 남은 나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싶어서 본인 탓은 아닌데 근데 운명이라는 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 운이 한 번씩 꼬일 때가 있고 근데 사실은 그분이 조금 막혀들어간 게 1, 2년 새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은 한 4, 5년 전부터 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그쪽에 아버지가 네 어머니도 어머니가 좀 심해 가시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양 두 편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흐리게 보여 그래서 거의 인지가 없으실 거야 그래서 왜냐면은 사실은 작년에 작년에 이 사람 운으로는 좀 상문이 들어서 약간 부모를 잃든 그러면서 어머니가 만약에 되게 안 좋아지는 시기라고 했으면 작년부터 확 떨어졌을 거란 말이지 그게 사실은 고비를 좀 있었다고 봐야 돼 고비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고 2분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그런데 4, 5년 전에 혹시 누가 안 돌아가셨는지 생각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 저요? 저요? 이분 남자가? 응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쪽은 잘 모르죠? 저는 3, 4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 집에 아 그럼 본인 집에서 그런 거구나 왜냐면 이 집에 상문이 좀 짙게 깔려 있어 그러면 할머니가 3, 4년 전에 들어왔어요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매여서 거기에 맺은 마음이 있으면 그분은 이제 그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신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돌아가는 시점이 나하고 살이 너무 안 맞은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격돌이 일어나면서 나도 지금 내 사람까지도 조금 건들고 만지는 형국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고 이 사람 자체도 운은 사실 4, 5년 전부터 좀 답답했다고 하더라도 5년 전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또 중상모략, 억울한 누명 이런 것도 본인이 다 덮어 써야 되는 운이 오기도 했었고 근데 이 사람이 참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남들보다 인내심이 무지하게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 글쎄요 성격이 정말... 그래서 그나마 그 시절을 넘긴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나마 4, 5년 전에 일을 아직도 끝맺을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뭔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대주를 보는데 올해까지도 사실은 막 그렇게 풍년이 아니라서 근데 본인 탓은 아니야 자고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안 되는 건가 그래서 내 할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안 됐던 건 4, 5년 전이라 본인 만나기 전부터 안 됐던 거라 그럼 본인이 덮어 쓸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고 그리고 나도 나도 사실은 여자 몸으로 태어났지만 본인 사주를 보면 남자 사주야 본인도 대장부 같은 사주가 있어 근데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이고 뭐 옛날부터 생각해봐 누가 뭐 화초에 물 준다고 가만히 물 받아 먹고 살았나 지금까지 본인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고 살았잖아 그런데 지금 뭐 또 새로운 사람한테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그걸 못 받아 먹어 그러니까 누가 너 나가서 뭐 해라 하고 막 미는 건 아닌데 스스로가 못 견뎌가지고 지금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막 누구와 좀 뭐 나가서 일해라 뭐해라 그러지도 않아 사실 막 그렇게 쪼는 사람도 아니야 제가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혼자 그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나가서 뭘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도 있고 그치 그럴 수는 있지 그리고 아직은 젊어서 가만히 집안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좋긴 한데 사업은 안 돼 사업하면 재력도 능력도 없어요 사업은 안 되니까 동업도 안 되고 이럴 때는 귀가 얇아져서 누가 같이 하자는 얘기도 흔들릴 수 있으니 그거는 조심해서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말 그대로 본인이 알바를 하더라도 그냥 여기저기 움직이는 알바를 하더라도 해 어쩔 수 없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동수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수준이라 작년에 집터도 옮겨라 사는 데도 옮겨라 다 옮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도 한 가지를 못하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까지도 해야 돼 이런 운이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올해 갑진 년 한 해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해서 딱 내 자리가 나지는 않아 조금 보면은 그래도 직장에 조금 운수가 들겠다 운기가 들겠다 가을 돼야 되거든 아 정말 그러니까 가을까지는 조금 서서히 그냥 놀면서 그냥 심심하니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 사실은 좀 누구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어도 괜찮았을 텐데 문화센터 이런 데는 할 일이 없나 어릴 적에는 가르쳤었어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은 가르치는 직업이 맞거든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알바를 하더라도 아니면 진짜 뭐 찾아다니는 왜 그 눈높이 선생님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그런 거를 하든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뭐를 하든 그런 거를 하기에는 제가 자격이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거기까지는 그건 배우면 해 배우면 할 수 있을 텐데 그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눈을 안 돌려봐서 그러는 건데 좀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면 잘 맞을 것 같아 안 하고 싶다 하지 말고 지금이어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맞아 왜냐면은 우리 어찌 보면 본인이 좀 여력이 있고 조금 더 가르치는 거를 본인이 좀 깊게 들어갔으면 본인 원장도 할 수 있거든 사실은 유치원 원장도 괜찮고 사실은 그쪽으로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직업을 갖는다면 그래도 본인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할 것 같은데 영업은 잘 안 맞아 네 말 그대로 보험이 됐던 예를 들어 혹하는 말을 제가 못해서 못해 네 그거를 못해요 근데 너무 정직해서 엄마들이 좋아할 쌍이거든 우리 기준은 사기기 이런 쪽 그거를 못하더라고 아 못해 왜냐면 거짓말 하면 본인이 떨고 없는 말을 하면 떨어서 그건 좀 어렵고 권하게 선한 사람이야 선하고 순한 사람인데 그러니 어찌 보면은 조금 결단력이 있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 본인하고 잘 맞았던 거라 사람은 잘 만났어 근데 자존심이 너무 세고 자기 주장이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라 이제 그런 거에서 한 번씩 부딪힘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괜찮다 괜찮은데 둘이 막 그렇게 빨리 막 혼인신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혼인신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그렇지?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애들이 이제 그냥 저는 그 혼인신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끝까지 같이 살 수 있을지 그게 본인만 참으면 사회주에 못 살아 저 맞죠 근데 너무 이게 성격이 불같아서 그래 하면 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거를 그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런다고 제가 언제까지 막 숨죽여가지고 숨 두 번씩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얘기하잖아 할머니가 본인이 참으면 산다고 그게 답이야 그러면은 못 참으면 못 사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걸로 인해서 소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응 막 이런 거 저러고 다 이렇게 막 그래 뭔지 알아 가랑비 피하려다 똥 앞에 맞은 거지 뭐 그려 근데 이게 막 계속 지금 작년에도 또 그랬고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또 해가 너무 좀 이제 좀 순둥순둥해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알지 사람 고쳐 써먹기 힘들어서 네 또 순간 어느 시점에 어느 때 갑자기 불화같이 또 확 올라갈지는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 근처에는 조금 상문이 씌였는데 제가 볼 땐 남자분으로 보이거든요 4,5년 전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쯤에 돌아가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때 이후로 이 사람 성격도 있겠지만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의 억울함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승질을 자제를 못하고 우리 쪽인데도 그래요? 어 본인네 집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뭘 써 이 집에서도 조금 남자분으로 보이거든 응 아마 조상을 다 모르겠지 그분 쪽을 아니 상갓집은 뭐 갔다 온 것도 같은데 집 쪽은 아닌 거 같아 그래요 하여튼 있어 할머니가 있다면 있거든 아 그래요 분명히 알아보면 어딘가 있을 거야 근데 그분이 조금 젊었어 많이 나이 연세가 많이 드셔갖고 막 할아버지 정도로 보이지 않아 응 근데 그분 성질을 조금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음 그래서 어느 쪽인지 그쪽을 좀 알아봐가지고 그거를 좀 풀어주면 신랑은 괜찮아져 음 본인 살 마음이 있으면 풀어주고 되는 것도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풀어야 돼 아 그래요 어 거기서 한번 풀어가야 그래야지 저 사람이 다시 재정비를 한 것처럼 다시 좀 똑바로 가지 지금은 정말 울렁걸리는 왜 그 흔들바위 위에서 억지로 서 있는 거거든 저 사람 있잖아 네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 건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해소 못하고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그 성질이 다 나오는 건데 우리 기주가 그래도 이 사람이 미운 게 아니야 안쓰럽게 봐 그런 거를 오직 했으면 제가 저럴까 오직하면 저럴까 하고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 기주한테 어 야 저 사람 아니니까 헤어져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 본인이 못나 안쓰러워서 왜냐면 맨 처음 둘이 만났을 때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서로 우야둥동 하면서 만났는데 지금이 와가지고 나까지 저 사람 버리면 저 사람 어떻게 해 하는 막 그 오지랖이 앞에 서는데 어떻게 헤어지냐고 네 내 대학 가림도 못 하면서 그럼 네 우리 기주야 기주는 너무 착해서 착한 것도 어찌 보면 병이여 그런데 아유 착한 것도 병이야 그래서 쉽사리 못 버리는 거야 사람은 네 이 사람도 오직이나 답답할까 못 살던 사람도 아니고 없던 사람도 아니래 헤매가 봤을 때는 어 자기는 뭐 늘상 뭐 성실하게 커서 살아서 뭐 그렇게 넘치지 않았다고 할지 몰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그때부터 맥힌 게 분명히 있어 근데 우리 기주가 거기 그 시점까지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고 옛말을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누가 앉아하고 조상 얘기하고 앉아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시할 때도 이유가 있고 근데 거기에 좀 맺혀 들어갔으니 거기에 좀 잘 풀고 나면 이 사람 괜찮아지고 나까지 덩달아 좋지 부부가 꼭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가 아니야 같이 살아도 부부야 왜냐면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리고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둘이 지금 한 무대에 문자 갖고 산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익숙해지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 안에는 분명히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둘은 좀 소리를 내는 거야 둘 다 좀 직성이 세 어 너무 크게 소리가 나니까 어 그럼 그냥 본인도 사실은 내가 착하다고 하는 건 심은 착하다는 얘기야 어 그렇지만 본인도 지는 성질이 못됐으니까 사실은 그전 사람하고도 못 산 건데 어 이 사람하고 같다고 내가 이게 눌러지냐고 왜냐면은 이치에 안 맞는 거를 못 보고 어 말이 안 되는 거를 얘기하면 어 그냥 어 하고 못 넘어가 본인 성질이 어 그거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차라리 그럴 거면 가르치는 직업을 가져 왜냐면 신랑 가르치지 말고 어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그쪽으로 일을 좀 해봐 어 내 사업은 조금 어렵지만 어 일을 그쪽으로 조금 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조금 어 부모들이 봤을 때 신뢰하는 얼굴이기도 하고 어 엄마들이 좋아할 수 있어 또 말을 또 워낙에 조곤조곤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할머니가 야 저 사람 아니다 하고 헤어지라고 해도 본인이 못 헤어지니까 일단 술을 조금 응 만들어 보고 상황을 바꿔봐야 돼 둘 다 쎄 네 응 너무 쎈 막대기들끼리 꼿꼿하게 써가지고 그거 누가 먼저 부러질래 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본인이 참으면 이 사람은 평생 살아 못살진 않아 왜 의리가 있어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떻게든 본인은 놓고 생각하진 않아 어 근데 되게 무정한데 보면 말이 난동이 말만 그래 원래 그런 사람도 있잖아 겉으로 되게 세고 강하고 막 진짜 독한 것 같은데 속 스푼지 같은 사람 있지 이 사람이 그래 근데 그 스푼지 같은 마음을 본인이 모르면 살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밖에 나가서는 되게 순하고 사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맞아요 저한테는 그냥 온갖 그냥 자존심 다부리고 손이 다부리고 이러니까 아휴 오죽하면 진짜 나한테 저러겠나 싶기도 하고 그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체면이 걸려서 하는 거야 강해지니까 이게 아 왜 사람이랑 계속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돼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와 저거 그냥 어퍼가 이게 정말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마음이 근데 또 그러기엔 또 좀 더 쌓였지 그리고 서로 측은 짓임한 마음에 서로 그렇게 마음이 붙인 건데 그리고 또 둘이 잘 맞을 땐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 뭘 그래 푹딱푹딱 그래도 궁합은 괜찮아요 둘이서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궁합을 보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본인들은 집안 사정에서 서로 지금 엮인 게 너무 많아서 그래 나도 어찌됐든 자손들이 있고 이혼은 했다 하지만은 아들을 낳아서 이 집안에 그렇지? 그리고 이 집안에도 자손들이 있고 그러면 양가의 집안들의 조상들도 눈 걸어보기 마련이고 이 사람 집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와이프네 집안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쪽은 되게 정신이 없는 거야 각자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서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 지금 정신들이 없어 그러니까 둘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금 정리를 좀 하셔야 돼 그래야 두 사람이 살아도 살고 그리고 이 사람도 거기에서 헤집는 일이 없지 이 사람도 지금 본인이 노력하는 것보다는 너무 되는 게 없었고 힘들어 솔직히 안 그래? 진짜 열심히 사거든요 어 성실해 밤낮 열심히 사는데 다섯 개를 부르면 여섯 개가 나가니까 그렇지 이게 매울 구멍들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렇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람 운명은 한 번은 진짜 정리해서 바꿔줘야 돼 맥없이 앞전에 이렇게 돈은 복 없는 사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돈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지금 매여 있는 거야 매특 이렇게 막힌 거야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막힌 거는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그거를 이 집안 사람들 아무리 둘러봐라 내 남자라는 사람도 융통성이 1도 없고 이 사람이 뭐 이런 데 간다고 이해를 하겠어 뭐 자기가 알아서 정성을 들이겠어 뭐라겠어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 기주를 잡아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